안녕하세요 국수를 두개만 삽니다 그리고 여관이 어디더라 아 잠깐만 우리 발렌타인한테 갔다가 난이도가 난이도다보니까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네요 너무 늦었어 1인칭이 편해서 켈로그 집? 어 맞네 그러게요 내 집으로 써야겠다 저렇게 야 잠간 כ維 게임 사운드 조금만 올릴게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음 빈정대기 그는 뒤졌어 3세대? 1세대가 아니고요? 90이잖아 흠... 케이 그랬나 그는 혐의로 깜짝 놀랐어요 그는 그냥 죽었고 그는 죽었고 그는 혐의로 깜짝 놀랐어 헉 혐의로 깜짝 놀랐어 그는 혐의로 깜짝 놀랐어 그는 혐의로 깜짝 놀랐어 그는 혐의로 깜짝 놀랐어 미친 짓임 그는 혐의로 깜짝 놀랐어 나의 혐의로 깜짝 놀랐어 진짜? 그리즐리 무슨 선택을 해? 파워버는 아직 안해봤어 이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파워버는 나중에 나오나보네 파워버가서 나의 혐의로 깜짝 놀랐어 내가 가져왔음 사실... 내가 이미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켈로그가 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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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더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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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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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가 똥이엉? 위험한 교가... 아마리 박사 대화... 엘리와 대화... 아... 이거 뭔... 브라더 후드고... 를... 바디... 를... 계속 따라가라... 이건 새로 생긴 퀘스트인가? 영어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현상수배... 요거 한번 해보시프... 돈 없는데... 궁금해졌어... 안녕 엘리? 를... 나 형사야? 뭐야... 구해줬다고 형사 된거에요? 나? 나 형사야? 뭐야... 구해줬다고 형사 된거에요 나? 를... 나 형사는... 멍들도 지났을 거에요... 겐지 나까노? 겐지 나까노? 겐지 나까노? 겐지 나까노? 겐지 나까노? 겐지 나까노? 걔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겐지 나까노? 겐지 나까노는... 겐지 나까노? 이게 파버 딜씨... 겐지 나까노죠? 그 겐지 나까노? 니고로... 니콘트에서 그랬을때인데? 그 겐지 나까노? 그 겐지 나까노? 정작전을 말했고... 맞죠 맞죠 왓쥬세이? 넌 나중에 하죠 지금 가지도 못할 것 같애 레벨이 나니까 레벨 6인데 이제 아래쒸 오늘 좀 이따가 하고 어? 나 이제 이거 가져갈 수 있네? 뭐 나 이제 동료라 그거야 뭐여 니용? 응? 날 동료로 받아준거야? 자식 고맙게시리 뭐야 근데 이게 끝이네 누칼콜라 잡음먹자 한거나? 뭐야 여긴 어디 난 누구? 험해 아 레벨업이 너무 느려가지고 어 나 이것도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총과 야망을 가져 모든 이들에게 알림 백스트리트 의류전 근처에서 레이더 활동이 증가하중 넘들은 자금 장비 보급품을 갖추고 있음 모두 정직하고 금메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임 소탄가정에서 얻는 전리폼 모두 당신의 것임 그 외에 보상 없다고? 무효 드셔? 누칼콜라? 나 방금 한개 먹었는데 음 알코올 충독이구나 빈정돼야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어차피 전 누칼콜라가 필요가 없으니 함 줘보죠 그브로 오잉? 경험치도 주네? 아이 KT permanently 뭐여 뭐 각성재 뭐 각성지긴한데 뭐야 얘 어iling 기분 좋아하지네 어렵어 어렵 comics 보자 여관이이 우리 뜨르 얜 누구야 어 얘도 파네요 의약품을 와 제트 싸다 되게 싼데? 딱히 아낄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면 오 싼데 제트 아 맞다 켈로그지 아 까먹었다 그러게 나 왜 자꾸 까먹냐 또 뭐야 좋은 것만 드려요 켈로그 나는 이제 돈이 필요 아 돈주고 여관을 안가도 되는구나 TPS 게임을 되게 싫어하다보니까 3인칭이 적응이 안되나봐요 총 쏠때도 되게 마음에 안들어 이렇게 점 보여가지고 이렇게 딱 클래식하게 쏴야지 그냥 3인칭으로 게임을 하기가 싫어 그냥 3인칭으로 게임을 하기가 싫어 켈로그 이거 뭐야 아 이거 더러운 침대 아님? 아닌가? 여기서 잠잘수있나? 저녁? 함푸옥 잡업세다 14시간 크으으으으으으으으 mes잠 꿀잠이구만 Christian 나는 한 세... 한 네시간자고 막 출근하고 그러는데 Chris 으 으으으으윽 막 뒤질 나요 이제 Chris 휴식은 충분해 Chris 자 Miss 밥 먹어야지 helped 이제 푸드 역할도 하잖아요 뭐 이정도면 뭐 찍찍으라고만 국수 하나 더 먹으면 되겠다 나중에 배고프다 할 때 국수 좀 사가야겠네 그리고 치료를 합시다 내가 왔어 비 오나 보네 왜 이렇게 젖었어 애가 죽을 뻔 했어요 오 좀 싸다 오 다행이네 막 500헤번 아니네요 딸피라서 320 부상은 뭔지 모르겠고 뭐 어디 뭐 박살났나 방사능 질병 질병이 안걸려서 그런가보다 중독 기본 진료비 오 400원이면 뭐 감시도 짜구만 아이 좋아 아 아 아 아냐아냐 니 뭐 파는지 좀 볼거에요 붕대 안 팝니까 아니 붕대를 안파네 큰일인데 스팀팩은 너무 비싸 누가 저걸 써 저래 비싼데 붕대는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도 힘들거든 아이 380형 탓 많아졌어 주력 무기임 없음 거지임 켈로그 없음 샷건 없음 이게 385 무경인가 이건 뭐 어디서 쪼먹은 가우스 깜짝아 똘뻔했잖아 음 총알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종류별로 총을 다 들고 다녀야되요 계속 무거워 넘나 무거워 장난아니게 무거워 요거는 뭐 어디다 쓴건지 모르겠네 탄약도 무게 나가니까 뭐 어 방사능 폭풍이다 잠깐만 안돼요 어디 들어가야되요 어 나 방사능 맞기 싫어 편법을 쓰도록 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지 으쌰 이게 왜 대기하기 없애 아 뭐 뭐 이상해 야잇 대기이 한시간 두시간 됐어 아마 첫번째 시간에는 방사능을 몰아치고 두번째는 이제 괜찮을거야 그리고 뭐 이상한거 있네 아 이게 게임이잖아 가자 날씨가 개판 짠 보자 엑스트리트 우리 좀 있는 레이더선멸 요거 한다음에 아마리 박사한테 가야될거 같은데 국사 하나가 국사 하나가 고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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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예스 레벨업이 근접은 레벨업을 잘해야되는데 이씨 레벨업이 힘들어서 그리고 근접은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긴 아이템이 안나오거든 나중애되면 모를까 지금 스킬이 없는 시점에서는 꽤 힘들걸요 스팀팩이 안나와서 체력회복수단이 없어가지고 극단적으로 근접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현재로서 답이 없음 어디까지 가야 되지 현상수배 를 잠깐 하러가죠 레이더를 잡으러 한번도 안해본 퀘스트라서 궁금하긴 해 현상범을 잡는거죠 어디지? 근천데 겁나 세보이 여기 파워함은 이번에 있을텐데 여기 안보이지 여기 맨 아이템? 에이 좋다마람 음 요기군 여기에 있는 적 레이더들을 오 와우 오 오 오 쓰 쥬쥬 어 이거 좋다 근접총 이거 쓸만함 의외로 말이지 아 저걸 어떻게 잡지 아 이거 총알 아까운데 저거 부시기에는 감히 기별도 안가는데 데미지가 어 이거 쎄다 오케이 예아 한개 더 있네 쟨 뒤를 보고 있구나 야 저 저 저 로켈런처 아님 예아 아 뭐야 아 이거 다 부러져 아니 파괴된건데 어떻게 발사가 되요 말도 안되 이거 사기당하 아니 파괴된거를 어떻게 쓰라고 지금 내 탄이 서른두발이죠 지금 내 탄이 서른두발이죠 에이 총알 안 늘어나네 파괴된거는 총알을 안주나 파괴된거 경치 몰꺼야 이거 자랑타면 수류탄 나간다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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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입구는 끝 진입한다 진입한다 먹고 CJ 아아 아무것도 안보여요 한보이걸랑요? 조명발 급현이네 이거 싸워 멈추는 놈아 롬은 아니구나 여자니까 저게 대장인가 본데 파밍을 해야된다 파밍을 해야된다 먹숨? 뭐있네 아 깜짝아 에이 파기된거네 아 도로물 안먹어도 되는데 스물아홉발 아 안주네 어 이거 파기된거는 안먹어도 되나보다 아 야 너 부술거 같다 야 아 케이트 공격력이 오히려 약한데 야 에잇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예스 예스 스텔스 보이 샷건 샷건 한발 나왔어 근데 왜 두발장전인데 이 게임에 한겐가 이렇게 벗어 이곳 기다리쇼잉 잠깐만 이거 33발인데 풍화된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안올라가네 이거 확률인가 나 떠먹었나 확률인가 보다 저게 아 이거 팔까 파게된건데 필요없겠지 뭐 시끄러 파밍할거야 가난이 죽겠구만 나 아까 다 죽였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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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을 어 저게 보스같은 녀석이니까 대사를 보고 네임드죠 대사에서 순찰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진짜 순찰을 하면 갓겜일텐데 그러진 않네 고정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들어오지마 비누 아니야 이거 간다 어 뭐야 이거 대화됨? 뭐 그딴거 안되네요 놔이년아! 아이씨 졸라쁘게 오케이 킬모션 총알아낄 수 있다 2대1이면 할 수 있어 가자 가 게이트야 이동 여기 취소나 게이트장 이동 그렇지 오이씨 나이스 쥬쇼 오이씨 쥬쇼 오오 역시 게이트 잘싸워 이뉴스 188원 휴 휴 수제 성강 수루탈 오오야 아야 너무 무거워 잠깐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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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